오늘 목차입니다. 아로마 테라피로 살펼 수 있을까? 두 번째, 살 잘 빠지는 아로마 오일은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 식욕을 억제하는 에센셜 오일은 뭘까요? 이거 오늘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한 논문도 발표해 드릴게요. 네 번째는 운동효과 올려주는 방법이에요. 사실 조금 먹고 운동하면 정말 예뻐지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 모델처럼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부럽죠? 하지만 운동할 때 깔아지고 지치고 우울하고 하면 운동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울할 때는 근육을 쓰면, 근력 운동을 하면 우울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의 제일 좋은 운동인데, 우울하면 운동하기 싫으니까 운동 못하죠.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할 때 향기를 맡으면 좋은 에센셜 오일이 뭔지, 또 입욕을 하면 좋은 게 뭔지 알아볼게요. 다섯 번째는 아로마 테라피 다이어트 주의사항이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는 꼭 주의해야 되는 에센셜 오일이 있겠죠. 어떤 에센셜 오일을 쓰면 안 되는지 알아볼까요? 여섯 번째, 브린딩 오일로 한 방에. 이거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인데요. 잠시 알려드릴게요. 아로마 오일 다이어트 정말 가능할까? 아로마 테라피로 살 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많으신데 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로 뺄 수 있지만, 먼저 식단을 조절하게 되면 더 잘 빠지겠죠? 조금만 노력해도, 아로마를 조금만 써도 잘 빠지겠죠? 그러면 식단이 돼서 알아볼게요. 플러스 식단이 있고요. 마이너스 식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식단은 플러스 식단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죠? 저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치킨, 감자튀김, 저 너무 좋아해요. 감자튀김 엄청 좋아하는데 먹으면 퉁퉁 부어요. 왜냐하면 이 튀김류는요. 우리가 보통 콩기름이라든지 식용 오일을 쓰죠. 식물 식용 오일을 쓰잖아요. 그럼 보통 식물 오일에는 어떤 성분이 많냐면 롤렌산이 많아요. 이게 오메가 6거든요. 이 오메가 6를 많이 먹게 되면 보통 우리가 하루 적정 오메가 6 정도는 한 스푼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요. 이상 먹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산화가 몸 안에서 체내에서 산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활성산소가 돼요. 활성산소가 바로 바람 물질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되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튀겨진 음식들은 치킨이나 감자튀김은 보통 우리가 식물 오일에 튀겨내죠. 올리브 오일이나 또 정제된 아보카도 오일이나 아니면 콩기름이나 이런 오일에 튀겨내잖아요. 보통 240도 이상, 250도 이렇게 튀겨내요. 그렇게 온도를 높여야 맛있어요. 거기에 튀겨내는 자체만으로도 트렌스 지방산이 되고 내 체내에 먹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돼서 암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절한 양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너무 많이 먹어서 롤렌산이 오메가6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을 유발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견과류도 한층 견과류, 한층 정도 하루 먹는 양이고요. 그래서 튀김류를 아예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있는 성분들은 대부분 살이 많이 찌고 또 독이 되고 부종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식품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하는 이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매일 드시게 되면 3개월, 6개월 정도면 혈압이나 당뇨가 문제가 될 거예요. 최장의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줄이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런 음식을 먹더라도 마이너스 식단을 함께 드시게 되면 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대수식이 마이너스 식단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해요.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량이 높으니까, 당성분이 많으니까. 하지만 과일에서는 정크푸드, 달달한 도너츠라든지 이런 음식들의 당은 내 몸에 들었을 때 당과 또 하나 튀기거나 했을 때, 기름을 섞었을 때는 그것이 독이 되지만 이 과일 같은 경우는 당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겠지만 살이 찐다 하더라도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비타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과일을 먹을 때 아침에 꼭 먹는 과일이 있어요. 사과예요. 껍질채. 이걸 안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먹어요. 그런데 저녁에 먹지 않은 과일이 있어요. 포도는 먹지 않아요. 포도는 아침이나 정심때만 먹어요. 저녁에 포도를 먹게 되면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세포를 재생하는 성분부터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좋은 과일에도 불구하고 당 성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달달하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드시는 것을 좀 줄여주시고 아침이나 정심때 포도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외에 제가 저녁에 많이 먹는 과일은 토마토, 복숭아, 아니면 수박, 참외 이런 과일들을 먹고 있어요. 당도가 좀 떨어지는 과일들. 요즘 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감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감이나 복숭아 이런 것들은 간 해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많이 피곤하고 이런 정크푸도 많이 드시고 나면 염증 수치가 높으면 엄청 피곤하고 붓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특히 여름에는 복숭아, 아직 복숭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감, 이 두 가지가 바로 간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과 간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 해독작용, 피로를 풀어주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달덩이 같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그런데 이제 먹을 때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해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나갈게요. 살 빠지는 아로마 오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겠네요. 이 에션쇼울과 캐리어 오일, 그리고 브랜딩 오일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살 빠지는 에션쇼울 중에 베스트 5가 있어요. 우리 체내로 흡수가 되면 짱 살을 많이 빼는 에션쇼울이 뭐냐면 레몬글래스 에션쇼울 오일, 스윗페넬 에션쇼울 오일, 제라늄 버번 에션쇼울 오일, 패츄리 에션쇼울, 개똥숙 에션쇼울 오일이에요. 이 에션쇼울 오일들은 바로 체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해요. 체지방이 뭐죠? 우리 피하지방층과 내장 지방에 있는 것을 체지방이라고 해요. 그 지방, 특히 백색 지방을 배농하는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지방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갈색 지방, 백색 지방. 갈색 지방이 좀 더 많아야 백색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에션쇼울 오일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백색 지방을 태우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래서 이 레몬글래스, 스윗페넬, 제라늄, 패츄리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개똥숙이 있어요. 이 개똥숙 같은 경우는 항비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논문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개똥숙 에션쇼울 오일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개똥숙 에션쇼울 오일은 항비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규명하게 된 거예요. 논문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개똥숙 아시죠? 한국에 굉장히 많이 나는 개똥숙을 에션쇼울 오일로 추출을 한 거예요. 이제 성분을 봤을 때 이 성분이 이 개똥숙 에션쇼울 오일이 지방 전구 세포의 분화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이거 이제 호소대학교 2학명 교수님께서 연구, 논문을 발표한 건데 정말 이 체지방 분해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추석 날은 저녁에 추석 전날 잔뜩 먹고 소고기, 돼지고기를 잔뜩 먹고 이제 샤워를 하고 입욕을 못 하잖아요. 펜션을 빌렸으니까 욕조가 없으니까 바디오일을 바를 때 개똥숙을 넣고 발랐어요. 그런데 제가 레몬글래스 스위펜에 제라늄 버번 패츄리가 브랜딩에 쓰잖아요. 요거 넣고 바르게 되면은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개똥숙을 넣고 했을 때는 잘 자요. 로즈오또랑 같이 해서 이따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방한 거, 제가 바르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 돌아와서 개똥숙을 일주일 내내 썼어요. 처방전 이따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잘 다 빠졌어요. 그거 먹은 거 다 빠졌으면 한 3일 정도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살 빠지는 마이너스 캐리오일이 있어요. 이 마이너스 캐리오일은 뭐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호호바 골든, 아보카도, 그레이프 시드 캐리오일이에요. 식물 오일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브랜딩 했을 때 가장 잘 빠져요. 호호바 골든은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도 체지방을 분해하고요. 그레이프 시드는 무종을 배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뚱뚱 부음에서 자리 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탁월해요. 살 빼는 마이너스 캐리오일은 호호바, 아보카도, 그레이프 시드다. 이렇게 생겼어요. 호호바 이렇게 생겼고요. 아보카도는 시에서 추출하지 않고요. 이 가육이 보이시죠? 가육. 여러분이 샐러드에 드실 때 드시는 거 가육에서 추출을 하고요. 그레이프 시드는 시앗만 빼요. 시앗을 빼서 추출을 해요. 좀 어렵게 추출을 하는 게 그레이프 시드예요. 이 세 가지 캐리오일 기억하세요. 이따 브랜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브랜딩 베스트 조합 한번 볼게요. 살 빠지는 바디오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또 입욕제 만들어 볼 거고 또 아까 제가 썼던 40대 이상 입욕제 만들기 이 세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카메라를 조금 돌려주시면 2번 카메라로 잘 보여야 할 텐데 잘 보일까요? 2번 카메라 네, 호호바 골든 아보카도 네, 세 가지 세 가지 캐리오일 살이 가장 잘 빠지는 세 가지 캐리오일이에요. 그리고 에슈셜 오일 레몬글래스 제라늄 버버 글씨를 일단 저희가 일부러 썼어요. 여러분이 영어로 된 거기 때문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브랜드명도 가렸습니다. 이렇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렸던 캐리오일 그레이프시드 아보카도 호바 골든이에요. 그리고 레몬글래스 그다음에 제라늄 버버 스위페넬 패츄리 이 총 7가지 에슈셜 오일을 가지고 먼저 그 바디오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독된 100ml 공병 다정 준비되어 있고요. 자, 비커입니다. 비커에 오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티슈로 좀 깔았습니다. 자, 호바 먼저 호바 30ml 브랜딩 할게요. 적고 계시죠? 네, 호바 3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 편집해서 공유해 준다고 했죠? 맞아요? 네. 이 영상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도 돼요.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이 영상을 그대로 편집해서 끝나고 나면은 어, 이거 공유해 드린대요.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보카도 3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아보카도 30ml 총 60ml 됐습니다. 자, 호바 30ml 아보카도 30ml 총 60ml 브랜딩 됐어요. 비커 보여드릴까요? 60ml 딱 맞죠? 여기 금 보시면 60ml죠? 그리고 그래프 시드입니다. 그래프 시드 4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40ml 뚜껑 꼭 닫아주세요. 산화되면 안되니까 공기 뒤가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브랜딩한 이 캐리어 오일 세 가지 100ml를 만들었고요. 소독된 알코올로 소독한 갈색 공병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 상담사 과정 하실 때 만드는 오일 중에 살 빠지는 바디 오일 네, 그거 만들고 있어요. 자, 레몬글리스 8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네, 8방울 브랜딩 했고요. 지라니온 법원 7방울 브랜딩 할게요. 나와라 하나, 둘, 셋, 넷, 구석,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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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자, 스위펜에 일곱 방울 브랜딩 할게요. 저는 이렇게 브랜딩한 거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매일 안 쓰면 입맛이 너무 달아요. 패츄리에슨쇼 8방울 입니다. 8방울 브랜딩 총 30방울 브랜딩 한 거예요. 캐리 오일 100ml에 애슨쇼 오일이 총 30방울 이에요. 자, 바디 오일 브랜딩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바르시면 안되고 체하 50번 정도는 이렇게 충분히 섞어주셔야 됩니다. 자, 바디 오일 브랜딩 했고요. 이제 이 애슨쇼 오일을 가지고 입욕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0ml 공병이고요. 이는 잠깐 치울게요. 여러분의 집중력을 여러분의 집중력을 위해서 자, 잘 보이시죠? 네, 쭉 치워드리고 레몬글래스 애슨쇼 오일 이에요. 입욕질 만들기죠? 그래서 얘를 50방울 브랜드 할게요. 랭몬글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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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방울 떨어뜨렸어요. 제라늄 버건도 50방울 이에요. 랭몬글래스 이게 세워야 되니까 제가 이거 브랜딩 할 때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방울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말을 안 하면 다들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보고 계시죠? 감사해요. 자, 이게 스위페넬이에요. 또 제가 아무 말 안하고 떨어뜨릴 거예요. 50번 세워야 되니까 50방울 오세요. 마지막 페츄리 에션셜 오일입니다. 페츄리 에션셜 오일도 50방울 떨어뜨려야 돼요. 네. 50방울 네. 총 200방울 만들었어요. 네 가지 에션셜 오일을 동일하게 브랜딩 하시면 되겠죠. 이거 지금 50방울씩 떨어뜨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10미리가 좀 안 나오는 거지만 이것을 2.5미리씩 브랜딩해서 10미리를 만드셔도 돼요. 자, 입욕제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1번 카메라로 돌려주세요. 자, 살 빠지는 바디 오일 100미리 만들었어요. 요 초방전대로 비키라고요. 네, 보이시나요? 제가 2번 카메라로 가느라고 좀 움직였습니다. 네, 바디 오일이고요. 이제 입욕제, 요 10미리 입욕제 요거 만든 거 레몬글래스 50방울 스위페넬 50방울 재난유분 50방울 페츄리 50방울 10미리 공병에 브랜딩 했습니다. 브랜딩 하실 때 이 공병이 에션셜 오일 퓨어 등급을 담을 수 있는 공병이어야 돼요. 시중에 이제 얇거나 이 독일산 전용 드롭이 아닌 경우 녹거나 터져요. 그래서 왜 이게 녹고 터지냐고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 전용 공병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퓨어 등급을 담는 이 공병과 드롭이 별도로 있거든요. 자, 다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살 빠지는 입욕제 중에 제가 쓰는 입욕제예요. 이 입욕제는요. 저희 남편이 아침에 써요. 저는 아침에 입욕 안 하고 저는 밤에 입욕을 하거든요. 근데 밤에 이걸로 입욕할 땐 저는 잠이 잘 안 와요. 저는 저혈압에 가깝거든요. 지금은 정상이지만 피곤하면 저혈압이 떨어져요. 저는 저희 남편은 모태성 고혈압이어서 고혈압은 아닌데 약간 걸쳐있는 거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혈압을 좀 떨어뜨려야 돼서 밤에는 안 하시고 아침에 입욕을 하시는데 꼭 이렇게 이렇게 브랜딩한 걸로 제가 브랜딩 해준 걸로 써요. 이렇게 브랜딩된 입욕제가 제가 개발한 상품 중에 브랜딩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브랜딩해서 쓰고 있고요. 근데 요것은 아침에 아까 바디오일로 만든 걸 바르거나 집에 있을 때는 오일에 브랜딩한 요 바디오일을 바르고요. 이제 외출할 때는 아로미 매직 크림에 브랜딩한 걸 바르고 나와요. 옷에 묻어나니까 이렇게 흰옷 입었을 때 요 캐리오일에 브랜딩을 바르면 이렇게 다 묻어나요. 노란하게 그래서 이제 크림 아로미 매직 크림에 15방울 브랜딩해서 이제 아침에 바르고 오늘도 그렇게 바르고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40대 입욕제 만들기인데요. 살이 엄청 잘 빠지는 처방전이에요. 이걸 네 브랜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안 하면 좀 어려워 하시길래 브랜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뒤로 거꾸로 둘게요. 여러분 로고가 안 보이죠? 상품명 안 보이시죠? 거꾸로 둘게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카메라로 돌려주실래요? 네, 2번 카메라 다시 왔습니다. 2번 카메라로 네 동일하게 50방울씩 브랜딩 하시면 돼요. 세이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혈압이 저처럼 약간 저혈압이거나 아니면 정상일 경우에는 세이지를 추천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혈압이 고혈압일 경우에는 레몬글래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세이지 대신에 레몬글래스를 쓰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세이지를 쓰고 있어요. 세이지를 50방울 브랜딩 합니다. 또 제가 말이 없다고 네 딴 데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세요. 자, 50방울 브랜딩 합니다. 네 50방울 떨어뜨렸고요. 그 다음에 자, 상국화도 50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상국화 50방울 상국화 네 50방울 떨어뜨렸어요. 개똥수기입니다. 살 엄청 잘 빠져요. 개똥수기 상국화 50방울 입니다. 50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논문으로 항비만 세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즈오또 에요. 많은 분들은 살 빠지는데 로즈오또 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마름 그러니까 비만은 아니지만 보통 아랫배 복부만 볼록 나오신 분 배만 볼록 나오신 분 다 가늘어요. 팔다리도 가는데 배만 볼록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마른 비만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복부살을 빼야 되잖아요. 다 가늘어. 그런데 이 배가 볼록해. 그럼 이 볼록한 이 배를 넣는데 여성분들에게 제일 좋은 게 로즈오또 에요. 그럼 남성분으로 머서야 되느냐 라고 많이 하신데 일랑일랑이나 자스민 또는 페추리를 추천합니다. 로즈오또 50방울입니다. 50방울 총 100방울입니다. 자 이렇게 브랜딩 해두고 네 꼭 잠그고요. 충분히 흔들어서 자 이제 1번 카메라로 돌려주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입욕제를 와인 10ml에 8방울 떨어뜨려서 욕조에 붓고 15분 정도 입욕해 주시기만 하며 살이 빠져요. 저는 이렇게 브랜딩해서 입욕했을 때 가장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고 배가 좀 나오고 체중이 한 1kg 정도 쪘다라고 하면 한 최악 5일 동안 매일 이것만 갖고 해요. 정말 잘 빠져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방법은 이건데 로즈오또를 쓰는 이유는 노화돼서 특히 이제 갱년기가 되거나 여성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 뱃살이 많이 쪄요. 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주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딴 데는 다 가는데 배만 나올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로즈오또를 꼭 쓰셔야 됩니다.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로겐 수치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 배가 되게 잘 들어가요. 그리고 가슴이라든지 다른 쪽에 조금 이렇게 살이 붙어요. 복부에 붙는 것들이 다른 쪽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쪽은 다 빠지고 힙도 쳐지고 가슴도 쳐지고 근데 배만 볼록 나오면 이게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되는 방법이 뭐냐면 배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 지금 여러분 브랜딩한 요것이 바로 배가 덜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세지 대신에 레몬글레스를 사용하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은 로즈오또 대신에 로즈오또 대신에 패츄리를 추천합니다. 패츄리 에션셜 오일을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입욕제보다 이 입욕제보다 저는 얘기가 더 잘 빠져요. 로즈오또을 넣은 게 그래서 젊은 경우 여성호르몬이 충분한 경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초방전 쓰지 마시고요. 아까 브랜딩한 이 입욕제 레몬글레스 C펜을 질환염 보험원 패츄리 쓰셔도 돼요. 하지만 개똥숙을 꼭 쓰고 싶다 노화 40대가 넘은 남성분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로즈오또 대신에 패츄리 에션셜 오일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빼고요. 또 지나갈게요. 식욕을 억제하는 에션셜 오일이 있어요. 알고 계시기도 하겠죠. 보통 이 렙틴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면 식욕이 억제가 돼요. 특히 이 렙틴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이 에션셜 오일이 패츄리 에션셜 오일과 C펜을이에요. 아까 입욕제 만들 때 두 가지 그렇죠? 패츄리와 C펜을 아까 네 가지 에션셜을 브랜딩 했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바로 렙틴 호르몬 분비를 하기 위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C펜을 같은 경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지중해나 그리스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은 이 C펜을 씹는데요. 식욕이 억제가 된대요. 그래서 이 C펜의 씨앗 있죠. 그 씨앗을 씹어서 식욕이 억제가 될 수 있도록 체중 관리를 했던 씨앗 중에 하나가 스위펜엘입니다. 스위펜엘 에션셜 오일이 그 씨앗에서 추출을 하는 에션셜 오일이에요. 자, 패츄리를 한번 볼게요. 패츄리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향기만 맡아도 식욕이 억제가 되는 밤을 많이 먹지 않은 조절이 가능해지는 그렇다고 소화가 안 되거나 하진 않고요. 내가 조절이 가능해요. 무한정 먹어도 먹어도 그러한 경우에 패츄리 향기를 맡게 되면요. 내가 조절이 가능하거나 제가 이제 가끔 얄미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랑 식사하실 때 저는 한 세 숟갈 정도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부른 거예요. 아, 배불러. 그러면은 아유, 얄미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패츄리를 드리고 싶어요. 패츄리 향기를 맡으면 왜 세 숟갈 먹고 배가 부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식욕을 억제하는 애슨슈오일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 2021년도에 어떤 기관에서 논문을 발표해서 한국식품영양과학학지에서 학회지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작가가 좀 많으세요. 6분 작가들이 발표한 논문인데 작가님들이 홍성준, 부창국, 정향연, 윤소정, 조성민, 신일청 6분이세요. 작가님들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논문 제목이 패츄리 애슨슈오일의 흡입에 따른 지방산 조성민 희발성 화학물의 변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자코로 향기를 맡았을 때 부분을 일단 빼고 어떻게 특히 지방이 줄어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백색지방을 패츄리 애슨슈오일만 가지고 이걸 저기 향기를 맡게 했는데 향기를 맡았을 때 이렇게 이제 백색지방이 녹아지는 사례예요. 실효는 패츄리 애슨슈오일을 약자로 PEO라고 하고 또 중류수 대조 시료는 중류수로 했습니다. DW가 중류수예요. 실험 대상은 흰치, 수컷 흰치 36마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실험 방법은요. 고지방 식이를 제공을 해요. 동일하게 세 부류는 세 팀은 고지방 식이를 제공하고요. 농도별로 애슨슈오일을 흡입을 하게 됐습니다. 농도는 0.3%와 패츄리 애슨슈오일 1%이고요. 흡입 방법은 매일 30분 동안 매일 30분간 총 12주 12주면은 3개월이죠. 흡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실험값은 평균값 표준편차라고 하는 평균값으로 이제 실험값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자세하게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이 그룹은 일반 식이를 한 그룹은요. 식염수 그러니까 중류수 중류수 향기만 맡았어요. 이쪽의 그룹은 고지방 식이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중류수만 향기를 맡아서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향기가 없는 중류수가 대조시료였기 때문에 맡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고지방 식이를 두 분 했고 HLP 이라고 하는 곳은 퍼센트가 0.3% 페츄리에션쇼 향기를 맡은 거고 여기는 H-HPI 라고 하는 그룹은 페츄리에션쇼 1% 향기를 맡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 페츄리에션쇼 향기를 맡은 것보다 0.3% 페츄리에션쇼 오일의 향기를 맡았을 때 백색 지방이 더 많이 녹았다 없어졌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 증류수만 향기를 향기가 없죠. 증류수 물이잖아요. 물의 향기를 맡았던 곳은 이렇게 8m 엑시드 8m 산이라고 해요. 포화지방산이에요. 포화지방산이 더 높아요. 더 높고 특히 0.3% 페츄리에션쇼 오일의 향기를 맡은 그룹 G그룹은 이 퍼센트가 훨씬 높 낮은 거 16% 정도 되고 일방시기는 28.46% 정도가 되니까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페츄리에션쇼 오일 향기만 맡아도 포화지방산 이 백색지방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지방 중에 특히 이 포화지방산인 팔미트산이 되게 많거든요. 그 팔미트산을 녹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더 상승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식물 속에 식물오일 속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의 퍼센트가 올라갔어요. 되게 올레산 퍼센트가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갈색지방이 더 많이 늘어나고 백색지방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논문 발표예요. 그래서 작년에 발표한 거라서 되게 저한테는 좀 소중한 논문이고요. 귀한 논문이고 2020년도에도 페츄리에션쇼 오일을 향기만 맡았는데 이 백색지방은 많이 줄어들고 갈색지방이 좀 늘어난 그런 연구한 사례들이 몇 개 논문이 더 있어요. 이건 최근에 작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럼 페츄리에션쇼 오일을 향기만 맡아도 체지방이 분해되는 효과가 흰지액이 나타났다. 그럼 인간에게 동일하냐?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백색지방을 녹이지는 않겠지만 향기를 맡았을 때 식욕을 억제하고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 것이 페츄리에션쇼 오일이고요. 저는 늘 갖고 다녀요. 물론 아까 브랜딩한 이런 크림이나 이렇게 페츄리에션쇼이 들어간 크림이나 오일을 바르고 아침에 나와요. 잠잘 때는 굳이 바를 필요 없지 자는데 자면서 빠지잖아요. 수면할 때 깊은 숙면을 취할 때 세포가 재생이 될 때 살이 빠져요. ATP가 발생해야 세포가 재생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고 또 입욕을 하니까 개똥숙으로 입욕을 하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바르고 나오기도 하지만 바르고 나왔을 때보다는 특히 브랜딩해싸를 가지고 바르고 브랜딩해싸를 향기를 맡는 것보다는 향기를 맡을 때는 브랜딩해싸로 향기를 맡지 않고 페츄리로 향기를 맡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뷔페 갈 때 잘못하면 사람 엄청 많이 찍어 두면 눈에 보이는 건 다 튀김류잖아요. 저 튀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뷔페 가면 정말 처음 먹는 음식이 뭐냐면 새우튀김 고구마튀김 너무 맛있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 페츄리에쇼쇼쇼 향기를 충분히 간에 내내 향기를 맡아요. 그리고 딱 가면 새우튀김을 안 먹으려고 먼저 야채를 먼저 충분히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우튀김으로 가요.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먹어야 돼요. 배가 막 터질 것 같은데도 새우튀김은 하나 먹어야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색지방과 갈색지방이 있는데 우리는 이 백색지방이 뭔지 잠깐 알아볼게요. 백색지방은 유전적으로 또 백색지방이 더 많은 유전적으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특히 고도비만형인 경우는 대부분 백색지방이 더 많고요. 후척적인 요인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후척적인 요인은 서구화된 음식 때문에 아까 정크푸도 보셨죠. 고지방이 많은 고연량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서구화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당연히 백색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백색지방이 있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피하지방층 피부에 있는 피하지방층 그리고 내장지방 장에 있는 복부에 있는 내장지방 백색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속상해하고 하는 지방들이 다 백색지방인 거예요. 역할은 인체 내에서 당대사를 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 당뇨의 당뇨병의 원인이기도 하고 백색지방 때문에 고지혈증 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지방감부터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암의 원인도 고도비만 일 경우 지방수치가 백색지방이 높을수록 암에 더 많이 걸리고 노출된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갈색지방은 뭘까요? 갈색지방은 마이너스 칼로리를 먹었을 때 마이너스 칼로리 네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가장 마이너스 칼로리 내가 이 플러스 식단 플러스 식단들을 먹었어요. 고지방을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꼭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고깃집 가면 주는 게 뭐죠? 파 그 다음에 양파 마늘 청양고추 네 그쵸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거 꼭 먹어줘야 돼. 이거 이거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샐러드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늘이 또 별도로 나오잖아요. 왜냐면 고기 먹을 때 드셔주시게 되면은 그 백색지방을 줄이고 갈색지방을 늘려서 이 갈색지방이 하는 역할이 백색지방을 줄여주는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꼭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색지방을 많이 만들어내는 고지방을 먹을 때는 고기를 먹거나 튀김류를 먹거나 빵을 먹거나 칼부수를 먹을 때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매운 음식 그렇죠. 매운 음식에는 피페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갈색지방을 생성화하는 역할을 해줘요. 꼭 먹어야 되는 거. 사실 저는 삼겹살집에 가면 해식하면 직원들과 해식하면 가잖아요. 삼겹살 너무 맛있고 좋아해요. 근데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보통 하나 정도 드시는 한 접 정도를 하나 정도를 저는 한 3등분 나누어요. 그리고 야채를 그거에 곱하기 3배에서 5배 정도를 쌓아요. 어떤 게 10배 정도를 쌓아요. 그래서 양파를 보통 3접시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고기는 삼겹살 1인분을 채 안 먹고 한 반인분 정도를 먹고 그 대신 양파라든지 이런 파나 그 다음에 이제 황이 많은 황이 많은 특히 마늘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생으로 먹으면 속이 되게 아파요. 보통 양파는 안 맵게 해서 이미 썰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건져서 나오기 때문에 안 매운데 마늘은 생으로 먹으면 너무 맵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늘은 구워서 무조건 많이 3접시 정도 가져다가 정오차 2접시는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갈색지방을 만들어서 백색지방을 태워내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게끔 매운 음식들을 먹고 있고요. 식사 후에 녹차를 먹는 이유 특히 보이차를 잘 먹고 고정차라든지 녹차를 먹는 이유는 그 녹차 성분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 때문이에요. 홍차 녹차 잎을 따서 찌면은 홍차가 되고 숙성시키면 보이차가 되고 녹차를 덮으면 녹차가 되고 고정차는 녹차 여린 그 연녹색 잎을 덮은 게 또 고정차잖아요. 이런 차들이 카테킨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갈색지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바로 항암효과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트리스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고지방 튀김 요리 구워먹는 요리 그 다음에 아까 햄버거 피자 치킨 빵 이런 것들 많이 드실 때는 이렇게 갈색지방을 만들 수 있는 마이너스 식단을 함께 곁들여서 드셔주시게 되면은 백색지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아침마다 사과를 꼭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제가 먹는 식단의 비결은 아침에 눈뜨면 일단 커피를 직접 갈아요. 그리고 커피를 내리고요. 그 커피 내릴 때는 시나몬 가루를 좀 넣어요. 시나몬 가루 좀 넣고 내리고요. 그리고 사과를 껍질째 반개 큰거는 반개 작은거는 한개 다 먹어요. 껍질째 왜냐하면 사과 속에 우르솔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합류되어 있어서 이것이 갈색지방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입가심으로 사과를 먹어요. 사과를 먹고 커피를 먹으면은 그 영양소가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먼저 빈 속에 저는 커피를 마시고요. 그리고 커피 마신 다음에 껍질째 사과를 먹습니다. 이게 아침 식사예요. 저는 그리고 정심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요. 저녁에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누룽지 누룽지 드시나요? 네 누룽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누룽지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식이 보통 우리가 당을 여기에 햇반이 이렇게 한 그릇 햇반 햇반 밥 한 그릇 이잖아요. 얘를 누룽지를 만들면 한 이 정도 너무 많나? 제가 이만큼 넣으면 이 정도 가지고 두 사람 2인분을 만들어 2인분 왜냐하면 밥 한 거 다 안 먹으려고 누룽지를 물을 많이 붓고 끓여서 사실 이 밥보다 누룽지보다 물이 더 많아요. 이거 가지고 제 2인분 정도를 만들고 어떤 경우 고기를 먹을 때는 이걸로 5인분을 만들어요. 밥을 이런 흰밥을 안 줘. 밥을 안 줘요. 이것은 백색지방을 만들고요. 이 누룽지는 갈색지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갈색지방을 만드는 이유가 얘가 이 당이 탄수화물이 불을 만나서 구워지거나 약간 타잖아요. 갈색으로 약간 타죠. 하면 얘가 아미노산이나 또는 얘가 이 노폐물을 배출한 당으로 바뀌거나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다양한 성분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독작용을 해요. 간을 해독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농하는 역할을 해줘요. 일단 누룽지듯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고기를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체온을 높여야죠. 그런데 누룽지를 드시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잖아요.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또 해줘요. 이 누룽지가 하는 역할이 간을 도와주는 역할 해독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갓색지방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요. 체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줘요. 꼭 먹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소화를 촉진시켜요. 고기를 먹거나 또는 누룽지를 칼국수를 많이 먹거나 쌀밥을 많이 먹은 경우에는 꼭 누룽지를 먹어주셔야 돼요. 이 쌀밥과 이 누룽지는 영양소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보통 설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약으로 쓰는 설탕이 있어요. 백색지방을 만드는 설탕은 흰 설탕 약으로 쓰는 설탕이 있죠. 특히 우리가 쑥 쑥을 베거나 했을 때 쑥을 발효시킬 때는 까만 설탕 흑설탕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수화물을 완전히 새카만하게 하려면 불을 이용해가지고 태워야 돼요. 흰 설탕이 까만 설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거기에는 식이섬유와 간을 해독하고 노폐물을 배농하고 살을 빼게 하고 우리 몸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세포를 재생하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것처럼 이렇게 흰쌀밥을 흰쌀밥을 이렇게 태우며 누룽지가 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예전에 꼭 누룽지를 숭늉을 숭늉을 드시죠. 식사하시고 나면 숭늉 달라라고 해서 숭늉을 꽉꽉 드시죠. 저도 고기 먹을 때는 꼭 먹는 게 누룽지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냉면이나 밥을 잘 안 시키고 누룽지를 시켜서 이렇게 나눠 먹어요. 마지막 입가심으로 그게 뭐냐면 고기를 소화시키고 그리고 땀을 내고 살을 빼고 갈색지방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누룽지예요. 저는 아침에 직접 갈아서 내리는 아메리카노 환장과 사과 껍질째 먹는 거 그리고 누룽지 먹는 거 그리고 저녁에 과일 먹을 때는 꼭 너무 달지 않는 간을 해독하는 복숭아 그리고 겨울에는 감 감도 딱딱한 감도 괜찮고요. 홍시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감이랑 그 다음에 꽃감을 좋아해요. 이런 음식들이 바로 갈색지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뵐 거 다 준비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해요. 이 복부의 살은 어떻게 빼냐 저도 적당한 복부 살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 너무 많이 빼면 기력이 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밭심으로 산다고 어른들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밥을 안 먹으면 손이 떨리니까 당 떨어져 손이 떨리니까 먹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배는 노화가 되면 특히 40 정도 넘잖아요. 물론 젊은 분들이 너무 오래 이렇게 앉아 있죠. 저 보세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할 경우 이런 자세가 돼요. 얼굴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가슴에 들어가 있죠. 여기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목이 보이지만 너무 컴퓨터를 많이 하면 목이 없어져요. 그럼 배가 어떻게 눌려요. 접히면서 눌려요. 그럼 장기들이 연동 운동을 못해요. 그럼 협착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복부의 사이즈가 어떻게 짧아지죠. 길어야 되는 적당히 길어야 등을 펴고 허리가 펴지는데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도 저를 이렇게 보시나요? 네. 펴주세요. 이 복부가 펴지잖아요. 그럼 협착이 덜 일어나겠죠. 얘를 길게 해줘야 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얘가 자꾸 협착되고 눌리고 접히고 하면 자꾸 짧아지니까 이렇게 되고 배는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펴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렇게 바디 오일을 만들어서 충분히 발라요. 많이 바르거나 아니면 내가 묻어나는 게 싫으면 아로미 매직 크림에다가 한 번 쓸 양을 덜어요. 매직 크림이 여기 있구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입욕을 못하신다. 나는 살이 다른 데는 없는데 난 배만 빼고 싶다. 그런데 오일은 묻어나니까 아침에 바르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너무 바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면 아마 충분히 바를 거예요. 손바닥에 이렇게 아까 입욕제 두 가지 만들었죠. 뭐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바르고 싶은 거 여기 보시면 만든 거 아까 브랜딩한 거 여기다가 여덟 방울 떨어뜨려요. 여덟 방울 떨어뜨렸어요. 얘를 조금 섞어야 되겠죠. 손바닥에서 손바닥에서 이렇게 섞어야 되겠죠. 이렇게 섞어요. 오일과 에슨슈 오일과 크림을 섞으면 물돼요. 제형이 무너졌어요. 제형이 물 상태예요. 그리고 손바닥에 비벼가지고 복부에 발라요. 허리도 허리 엉치까지 다 발라요. 이걸로 남으면 엉덩이도 바르시고요. 가슴은 바르지 마세요. 살 빠져요. 네. 굉장히 빠른 정도로 이미 다 저는 물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니까 닦을게요. 이렇게 발라서 흡수하면 금방 발라요. 30초도 안 걸리게 다 흡수되고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바르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신에 바르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름에 더워서 못 발라요.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정신에 바르시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복부만 살이 있는 경우에는 여덟 방울을 복부만 발라주셔도 복부살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런데 갈색 갈색지방은 어디에 많이 위치하고 있냐면 목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신장 척수 근육 속에 많아요. 이 근육 속에서 이리신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는데 그래서 이 갈색지방을 많이 만들어서 백색지방을 녹이려면 뭐 해야죠? 운동해야 돼요. 가장 좋은 운동은 뭐냐면 유산소 운동 갑자기 운동을 강하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산책을 해요. 한 시간에 한 시간 반 정도 길게는 두 시간 정도를 저희 집 가까운데 계룡산 골짜기가 계곡이 있어요. 거기를 한 바퀴 돌면 한 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걸으면 뛰지도 않아요. 빨리 걷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데 땀이 나요. 이때 갈색지방이 만들어집니다. 또는 요가를 한다든지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천천히 열을 올려서 열을 올려서 땀을 빼게 되면 갈색지방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갈색지방의 역할이 중성지방이고요. 체내 열을 발생하는 역할을 해요. 체지방을 연소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백색지방을 녹이는 거죠. 없애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갈색지방이 하는 역할입니다. 운동효과를 올려주는 애션셜 오일 알아볼게요. 노력을 배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운동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시고 아르마암만 발라도 살은 빠지지만 근력이라는 게 안 만들어져요. 우리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력운동을 해서 근력이 있어야 암이 안 걸려요. 그리고 노화가 안 돼요. 우리 세포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해줘야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애션셜 오일은 레드파인 이 레드파인의 향기를 맡으면 뭔지 모르게 열정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깔아져 있거나 누워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뭔가를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향기를 딱 맡으면 왠지 설거지를 하고 싶은 향기를 딱 맡으면 왠지 시장을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이때 운동을 하고 싶은 에너지원이 되고요. 레몬글래스의 역할이 뭐냐면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너무 더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너무 더울 때는 못 누워있잖아요. 뭐 부채지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가게 하는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내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애션쇼 오일이 또 레몬글래스고요. 그래서 아까 브랜딩 에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로즈오또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호르몬이 줄어들면 만사가 귀찮아요. 저도 처음에 경험했어요. 로즈오또 조금 쓸 때 로즈오또 양을 늘려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이 로즈오또는 특히 갱년기가 있거나 나이가 있으셔서 막 깔아지거나 힘들거나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이 꿈도 많이 꾸고 하실 때는 로즈오또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애션쇼 오일은 열정을 만들어서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션쇼 오일 세 가지입니다. 다이어트 아로마데라피 주의사항이 있어요. 쓰면 안 되는 애션쇼 오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애션쇼 오일인데 유자 애션쇼 향기를 맡으면 입맛이 돌아요. 오렌지 스윗 애션쇼 향기를 맡으면 입맛이 달아요. 그래서 밥솥에 밥을 푸다가도 입에 먼저 넣어야 돼요. 그 쌀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유자 애션쇼 오일은 누구에게 지금 암환자들에게 입에 침이 돌지 않아서 헐거나 밥을 잘 못 드시거나 두렵거나 힘들 때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할 때 유자 향기를 맡으면 입맛이 확 돌아요. 침이 확 고여요. 성장하는 어린아이들 노인들 밥을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드시면 향기를 맡으면 아니아니 됩니다. 오렌지 스윗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할 때는 우리 살 뺄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